슈퍼맨이 돌아왔다. 430화. 우리는 사랑하나 봄. 날이 화창한 어느 날. 한국 전통이 느껴지는 인사동에 나타난. 어? 뒷모습이 익숙한 당신은 누구죠? 아, 제니구나. 제니 오랜만이다. 야, 인사동이 웬일이야, 제니? 제니 큰 모습이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 1년 만에 일본에 가게 됐어요. 제니랑 저랑 진짜 오랜만에 가요. 1년 만에 가요. 인사동은 진짜 한국 전통적인 거 많이 발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좋아하니까 선물을 사고 싶어서 거기 갔어요. 예쁜 선물 잘 골라보자. 아, 오늘 의상 임팩트 있는데, 제니? 수갑도 아니고 이거 뭐지? 아, 미아방지 탈취. 아, 제니 이제 잘 뛰어다니니까 이럴 때 이제 엄마들이 눈을 못 떼고 맞아요. 한 번 넘어주면 여기 꽈당이거든요. 맞습니다. 아, 네, 이게 있으니까 좋다. 자동차 와도 안 무서워. 천천히 가야 돼. 어, 뭐야? 경찰이네, 사유리. 컨셉 놀이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영화 속 캐릭터부터 귀신 분장까지 뭐 사유리 엄마 가면 다 잘 어울려요. 맞아. 옆에 있는 옥지사랑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빠삐젠과 사경관으로 명의했네요. 젠도 즐기는 것 같은데요. 할머니도 여기 오시면 엄청 좋아했거든. 일본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선물하자. 자, 젠 골라볼까? 어? 어? 왔다. 뭐, 왔다. 어, 젠. 어? 음, 예쁜 게 많네. 예쁘다. 이런 거 좋아하지, 할머니. 여기서 하나 뭐 사드릴까? 어떤 색깔 좋을까? 마음에 드는 게 있어? 아따, 색깔이 많이 있네. 아, 이거 줘. 아, 돈이 안 내는... 아, 돈이 안 내는데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잡혀갑니다. 아, 돈 내야지. 쟨 돈 내야지. 이래서 너 이런 거 또. 너 잡혀라, 너. 돈이 안 내고 가져가면 안 돼. 여기 있는 거 가져가면 안 돼. 일단 좀 구경하고 가자. 연행됐습니다, 결국. 아,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가볼까? 어, 안녕하세요. 이런 거라도 만들 수 있어요? 네. 대박, 프론테이저 기념품 만드는구나. 아, 이거. 아, 이거. 아, 난 큰 사이즈는 이거. 아, 근데 이런 거 좋죠. 아, 근데 이런 거 좋죠. 지금 우리 걸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할머니가 좋아할까? 아니, 좋아요, 예쁠 것 같아요. 어떤 사진을 할까, 쟨. 다 쟨 사진인데. 이거, 이거 좋을 것 같아요. 뭘 해도 예쁘지, 쟨는. 귀여워. 가방 크게 만들어주세요. 이거 가방 크게 만들어주세요. 어, 뭐야? 잠깐만, 설마 여기서? 지금? 지금? 쟨 똥 사고 있어? 아, 인사도끼리 한복판에서? 아, 똥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기다려주세요. 귀여워. 와, 쟨 길이 꼬리에서 똥 사는 사람이 많이 오거든. 아, 진짜 귀엽다. 아, 아마 좋은 일이 올 거예요, 똥 사는 여자. 아, 좋은 기운이 올 거예요, 똥 사는 여자. 좋은 기운이 올 거예요, 똥 사는 여자. 좋은 기운이 온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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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밖에서 쇼옹나 나온다고. 아, 사장님 이별이 해주셔서.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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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기저기 깨끗하게 하자. 이거 한복 같은 거도. 네. 한복 입어볼게? 우와. 짠. 잘 입어있네. 엄마야. 우와. 너무 귀엽다, 쟨. 쟨는 신기한 게 다 잘 어울려요. 정말. 진짜 잘 어울린다. 네, 인사동 원명 이런 옷을 입어야지. 이게 몇 살 옷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게 몇 개월이에요? 지금 16개월이에요. 아, 이거 원래 4살, 5살 정도 있는데. 아, 진짜요? 역시 비꼬입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가방 찾으러 이따 올게요. 다녀오세요.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예쁘네. 남재아 가방 잘 부탁하오. 다름을 구경하고 오죠? 제이 얼굴이 그린다 하는 가방 말고는 어떤 선물을 드리면 제이를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고민입니다. 아, 재미있는 게 많다. 안녕하세요. 와, 아직 있구나. 저 4살이 아직도 있네요. 야, 대박이다. 이야, 이거 진짜 살살 녹는데. 인사동 명물이잖아요. 네. 이게 신기해서 계속 보게 되고. 아직도 신기해요. 이 카자를 선물하면 좋아하겠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살의 방금을 한번 보실까요? 네네네네. 진짜 맛있어요, 이 카자를. 아, 이거 뭐예요? 이거는 뿌리예요. 아, 뿌리?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걸 어떻게 가늘게 만드는지 참. 이게 구멍을 빵 뚫어요. 네네네. 한 번 더 조금씩 눌려서. 도넛도 만들었네. 같이 같이 만들었는데. 이야, 쟨 잘 봐. 아, 묶음 징겼다.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죠. 하나, 둘, 셋, 넷, 넷, 가닥. sickness. 32가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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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128. 베이카랍보다 다늘게 해도 16,380레벨 씨를 이렇게 완산! 이야! 예쁘다! 그리고 안 했는데, 따른 동 듬뿍 넣어서 돌돌 말아주면은 인사동 가요 같다 이게 한 팩 살게요 네, 한 팩 그리고 여기 하라멍 생과일 주스 하라멍 살게요 제니, 하라멍 먹자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자, 하라멍 제스 마셔볼까? 잠깐만 오빠야, 오라멍 주스 대박 어때? 어때? 하라멍 주스, 어때? 뭐야? 뭐야, 드라마 좀 다 본 거 아냐? 너 다 하는구나 아, 저, 저, 저 아, 저, 저 쨔, 쨔 아, 맛있다 응 먹어보니 맛있지 이거 엄청 맛있는 거야 맛있어? 너, 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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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엄마 이거 먹어볼까? 실패했어, 실패했어 저거 하나 다 한 번에 넣으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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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머 아, 나 진짜 미안해 뭐 하시는 거예요, 두 분 음, 맛있다 박수 박수, 박수 맛있었어요 네, 맛있으면 마세요 해주세요 네